성주한테 어저께부터 전화가 안됐는데 오늘 문자가 왔어요. 휴대폰 박살났다고 휴대폰 노트팔로 한개 사달래요 급하게 중고나라 뒤졌더니 좋은 물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부산을 좀 갔다 오겠습니다 나 부산 좀 갔다 올 테니까 공부하고 있으래 지금 거리에서 공대생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공대생 엄마도 같이 가겠답니다 그래서 지금 공대생 엄마 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성주 엄마 차가 오고 있습니다 자 운전자 바꾸고 엄마만 온 줄 알았는데 할머니도 왔어요 할머니도 따라가요 이 뭔 일이라고 다 나오는 거 다 나와 그냥 사오면 되지 드라이브 하는 상추고 나갔다 오는 거지 같이 자 그러면 모든 식구가 부산으로 드라이브 한번 갑시다 야 공대생 너무 자주 폰 바꾼다 유튜브 때문에 일한다고 그렇지 뭐 그래서 자주 바꿔줘야지 일을 하지 그럼 지가 사면 되지 왜 자꾸 우리 보고 바꿔라노 그런거 아빠가 해줘야 되는거에요 매니저 매니저 변 매니저 매니저 왜 승주가 어 그래 돈벌어가지고 여행가라고 돈도 줬잖아 네 가보겠습니다 부산으로 갑시다 렛츠고 자 이제 부산으로 갑니다 우리 동네 하이패스는 이렇게 귀엽습니다 깜찍하죠 보석도로 하이패스가 깜찍깜찍 깜찍깜찍 와 하늘 예쁘네 아 예쁘다 예쁘죠 이제 부산에 다왔어요 하이패스 들어갑니다 낙동강을 지나갑니다 터널도 지나갑니다 어디까지 가는데 어 계금에서 만나기로 했다 계금에서 엄마 레드슨 같이 흉내내볼래 하나 둘 셋 레드슨 이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동네 생엄마하고 할머니는 한바퀴 돌려갔고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쭈욱 출동은 다시 해야됩니다 예예 초기가 더 늘어나시는데 예예 이별 오십니까 예예 하나라서 전화 안받는갑다 시어머씨 시어머씨 어 벤쌤 어 지금 네 핸드폰 샀거든 그래가지고 내일 택배로 보내게 알았습니다 용 어 전화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이제 다 왔습니다 할머니하고 엄마하고는 이제 집에 갑니다 저는 또 학원에 보충수업하러 가겠습니다 자 부산 갔다 왔습니다 노트8 가지고 왔어요 완전 새거네 빨빨 새거 아까는 못 뜯어 봤는데 한번 열어 볼게요 새 케이스 한 개 주네 이거 뭐야 우와 이거 우와 이거 뭐하는 거야 우와 이거 케이스 한 개 구조네 여판 아 수리도구 이거 케이스 뒤에 거 컴칩나면 이거 한번 더 쓸 수 있다는 뜻이네 오이 신기하네 이거 일부러 산 건가 우와 우와 떼깔나게 들어 있네 우와 케이스 또 한 개 더 있어요 갤럭시 노트는 이 본체가 좀 까리해 이 박스가 우와 이 숫자봐요 256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이처놈 미는 거네 미는 거네 백전 껍데기도 아직 안 됐어요 우와 까리까리 이판도 오 까리한데 나와봐라 유심 꼽고 빼고 하는 거 안에 또 뭐야 우와 또 안에 또 케이스 있어요 우와 무엇이 없으러 왔네 마이준의 충전기 이런 것들이네 억수로 있어 보이게 해 놨네 우와 변승주 좋겠다 변돌이 변돌이 좋겠다 이렇게 멋이 많아요 승주는 서울에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택배로 보내줄 겁니다 공대생은 휴대폰 어떻게 샀냐면 항상 아빠한테 시켜요 그리고 공대생은 한 달에 한 80기가 100기가 이렇게 데이터 쓰다 보니까 가계통폰이라는데 개통회가 얼마 쓰지 않은 이런 폰들을 써요 얼마 주고 샀냐면 중고폰을 무려 79만원이나 주고 샀어요 우와 비싸다 그래도 어째요 뭐 사달라니까 이 영상은